이게 제 패벌이 드실데요 따른 데서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 솔랑은 정말 더 프레쉬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메디쉬 마요? 이게? 이게 소화해도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걸 하니까 더 톡소를 만들었고요 훨씬 맛있네요 그리고 소리세스가 너무 짜지도 않고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sustainable ное 페이크 아래 너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하ê fu어 이어 그래서 이 가상 하이라 이 뭐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